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홍성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oT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융합기술 트렌드와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oT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통신기기를 통해 연결이 돼서 초연결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스마트폰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사물 인터넷이 등장한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의 어떤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거를 세 개의 페이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에는 무형의 자산 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데이터나 정보들이 상호 연결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통한 연결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정보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그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유발 효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익히 경험한 스마트폰 중심의 연결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oT란 이름으로 최근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기에 통신 기능을 탑재를 시켜서 상호 간에 서로 연결하자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배제되어도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이 데이터는 소위 말해서 백엔드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분석되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가공된 데이터가 경제적 유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IoT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짧은 미래부터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해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IoT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최근에 IoT가 우리에게 큰 산업적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 IoT가 진정한 기회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IoT의 진정한 본질을 인지해서 이것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IoT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 스마트 환경에서 스마트 가정에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연결돼서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서비스, 이런 편리한 서비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은 약간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저희가 피닉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닉스라는 새 아시죠? 불새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어떤 미래를 약속하지만 아직 실천되지 않은 그런 내재화되지 않은 기술을 피닉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과연 IoT가 피닉스 테크놀로지일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테크놀로지일 것인가를 저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마트홈 기술이 있으면 그걸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시겠어요? 현재 많은 분들이 스마트홈 기술은 좋을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회의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IoT에 대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냉철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IoT는 단지 스마트홈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메디컬 헬스케어 이런 많은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넓은 분야에서 많은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IoT가 과연 한국 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기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해서 보셔야 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IoT는 다른 IT 시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질적인 그리고 굉장히 작은 시장들의 결합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IoT는 굉장히 다원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자와 이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IoT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해 당사자로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런 IoT의 도입이 지지부진할까 사람들의 기대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점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의 탄생과 융성을 통해서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다는 거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그렇고 애플의 iOS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IoT에도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IoT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거죠 IoT 플랫폼을 장악하면 황금알 낳는 거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플랫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은 플랫폼 레이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이 IoT가 산업화되는데 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플랫폼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어느 기업이 그 통합에 성공해서 통합된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독점적 시장 장악력을 IoT 시장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작년 올해를 거쳐서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칫솔에 IoT 기능을 넣어가지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이를 제대로 닦으면 그 결과를 부모의 스마트폰에 전송해줘서 그걸 토대로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전동 칫솔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요 굉장히 다원적이고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각각의 기기들이 실제로 큰 성공을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스마트워치 정도가 큰 산업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IoT 제품만 만들면 IoT를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많이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소비자들이 환호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킬러 디바이스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IoT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IoT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성공이 우리에게 잘못 심어진 어떤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쫓아서는 IoT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성공 전략은 뭐였습니까? 플랫폼과 표준을 선점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많은 앱들이 등장해서 그 앱들이 취사선택을 받게 됐고 또 어떤 앱들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취사선택 과정을 통해서 킬러 앱이 등장을 할 것이다 또 동일한 원리가 IoT 시장에서도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디바이스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얻은 교훈을 그대로 IoT 시장에 적용할 수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때는 이렇게 잘 통했는데 왜 IoT 때는 안 통한 거죠? 여기 IoT 산업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원 띵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령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의 디바이스들을 인터넷으로 묶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Io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오브 매니 디퍼런 띵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유발이 될까요? 스마트폰 시장은 인터넷 오브 원 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균질하고 굉장히 방대한 시장이 하나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IoT 시장은 굉장히 전문화되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른 아주 작은 시장들이 다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IoT 디바이스의 한 시장을 선점했다고 해서 엄청난 이득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IoT 산업을 우리가 뭐와 비교하냐면 사일로와 비교합니다 사일로라는 것이 뭐냐면 시골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굴뚝처럼 생긴 긴 탑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알곡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탑들은 단면적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IoT 개별 디바이스 시장들은 사일로처럼 굉장히 작은 수직적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통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oT 디바이스가 적용되는 시장이 다르면 사용되는 패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술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센서가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메디컬 IoT에서 사용되느냐 아니면 산업 IoT에서 사용되느냐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정밀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 소재라든지 소요 기술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기대해서 한 번 투자해서 굉장히 큰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IoT 시장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폰에서 얻은 그런 경험에 기반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IoT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IoT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IoT 시장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만한 그런 어떤 산업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IoT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기술이고 그 신기술을 통해서 파급되는 산업과 사회와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한 IoT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실행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제 개인적인 첫 번째 스텝은 시장 성공을 위한 요건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굉장히 팬시한 IoT 디바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시장에 내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열광하면서 다 사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막연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적절히 동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들이 적절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소비자 고객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석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네 가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리드에 대한 분석인 거죠 그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요소 기술 확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IoT는 반드시 인프라를 수반하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간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보가 가능한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창출하는 서비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진입장비가 갖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또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리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oT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 그 작은 시장 안에서 충분한 고객의 수요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도 적절히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측면은 요소 기술의 확보입니다 굉장히 정교한 센서가 필요한데 시장의 규모는 그거를 감수할 만한 금 크지 않다면 그 요소 기술은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인프라 확보의 측면이라는 거죠 인프라 확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IoT는 많은 사물들이 통신에 의해서 연결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물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을 하거든요 센서 장치를 통해서 환경적인 데이터를 많이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를 생성하기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이걸 어느 곳에 모아놓고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부가가치가 가미된 그런 정보로 창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통신 인프라도 필요하고 백엔드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같은 그런 거대한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한가 이것도 IoT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고 하는 데는 다 비용이 들게 되겠죠 이 비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불할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또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할 것은 이해 당사자를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oT 산업은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디바이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업적 목적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이해 당사자들이 되겠죠 이 비즈니스 이해 당사자들과의 융합적인 협력이 가능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고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가 이 이해 당사자들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까요 먼저 IoT 디바이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말단 소비자와 접점하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IoT 디바이스를 만드는 분들에게 하드웨어 기기를 납품하는 벤더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 세트를 만드는 분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벤더들이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와 같은 IoT 디바이스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솔루션 벤더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IoT 디바이스들은 기본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통신 사업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oT는 반드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연동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들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많은 사업 이해 당사자들 중에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 있는 IoT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규모가 작고 전문화된 수직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수직적 시장 여러 곳에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점점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규모와 나의 위치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IoT에 대한 또 IoT 산업에서의 어떤 성공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IoT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명쾌하게 해소해야만 IoT 산업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IoT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oT는 스마트폰 시장과는 다르다 굉장히 수직적이고 작은 시장이다 이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나의 사업 관계자로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연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IoT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새로운 산업임에 새로운 기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IoT 산업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 본질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미래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